안녕하세용 기다려달래요 아 완료대로 먹어 왜 갑자기 원래 먹었습이잖아 먹어야 돼 아 텐이형 너무 웃겨요 하나 둘 셋 heart attack heart attack 메인 원래 저 머리 너무 길어요 귀여운 이미지 하이형 하이형 귀엽대 하이형 딴거죠 이거 어려워요 동영아 춤 센어 동영아 우리 박았어 동영아 우리 박았어 동영아 우리 박았어 우리 박았어 동영아 우리 박았어 동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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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동영아 유아 수아지 카악 갈맹이 눈썹 예 갈맹이 눈썹 오케이 땡큐 이거 이기면 제가 선물드립니다 그때 우리 멜로우즈나 눈싸움을 동경이 졌어요 저한테 아 눈싸움 졌어요? 눈싸움 해봤는데 그럼 얘랑 한번 해보세요 쟤 이기면 선물드립니다 땡 땡 땡 땡 오늘 처음 봤을때는 진짜 뭔가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처음 봤을때는 머리가 여기 코 밑에까지 와가지고 진짜 눈이 안보였어요 그때는 얼굴을 보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뭔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했었는데 처음 봤을때는 어느날 진짜 이거 솔직하게 첫인상이니까 어느날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되게 잘생긴거에요 아 제가 저렇게 잘생긴 애였구나 그때 우리 최은 잘 아나요? 불금에 대해서? 저같은 연구에는 저같은 연구에는 제가 학교 끝나서 바로 발광가요 저같은 연구에 저같은 연구에 저같은 연구에 저같은 연구에 앞으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텐 텐입니다 셀카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태어날 들었어요 아 역시 아 지금 중력사람으로 한 명이 저렇게 이렇게 하네요 저도 멋있으니까요 제가 텐입니다 그래도 네 귀엽게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걸로 색깔을 색깔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아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네네 왜 화가 났어요 아 아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좀 화가 났죠 네 아 아 아 아 아 options 아 아 ету 아 또 아 아